이 기업은 반도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산업 쪽에서 일단은 나노 과학 기술이 있는 현미경 같은 원자 현미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전자회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에 관측 가능한 이런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구용 장비용과 그리고 산업용 장비로 해서 양산을 시키는 걸 보니까 차후에 반도체 공정을 늘렸을 때 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노 기술 관련된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파크 시스템즈가 우리나라 SK 하이니스라든지 삼성과의 연계관계를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최근에 와서 반도체 공정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다시 재투자를 크게 했어요. 평택 지역에 반도체 투자를 15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공이 들어갔고 이제는 공장 증설 과정이 있는데 그 안쪽에 파크 시스템즈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저도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머님도 관점은 반도체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 공급 회사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것 같겠죠. 일단은 그런 관점이라면 파크 시스템들도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신규주를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규주 시장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평가가 있어요. 가격 형성이라든지 기간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공모주 청약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다시 한 번 공모주 가격 근처에 공모주 공모 되고 난 다음에 상장된 초기 때 가격 밴드를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9,700원대가 저는 아슬아슬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가격대를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어머님이 사줬던 가격대까지는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여파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는 봐요. 사실 이 파크시스테지가 상장되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저도 일화왕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아주 면밀하게 이 회사를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9,700원대를 지켜주는 여부에 따라서 이 점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지금 뉴스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와서 현금 배당 소식까지 있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주주 친화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 수량 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600만 주밖에 시장에 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이 발행 주식 수를 좀 더 유종성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최대 주주로 지정되어 있는 지분율이 40% 가까이 되는데 250만 주를 빼고 나면 400만 주밖에 시장 유통이 안 될 것이고요. 이간에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들어왔던 기간 물량이라든지 그 밖의 물량들을 보면 시장의 유통이 자체가 더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시장에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6만 주가 채 안 되고 있어요. 만 원대 초반대 주가인데 그러면 어머님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식을 사기가 난해한 위치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라오면 일단은 나오시는 게 주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신규 주기 때문에 저도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머님도 이 종목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자료도 다 있고 시장에서 평가가 좀 안정화됐을 때 그럴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변수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네.